안녕하세요.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옥입니다.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. 배스윙 정리하는 시간입니다. 제가 드로 치는 거, 거리 내는 방법, 페이드 치는 방법 다 알려드렸죠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바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똑바로 치는 것은 정말 신경 쓸 게 많겠죠.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자신감을 드리고 똑바로 치는 배스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 네, 오른배를 태우면 드로우, 왼배를 태우면 페이드 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재미있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. 그런데 이건 원리죠. 그리고 여러분들은 초중급자예요. 제 채널을 시청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내용을 들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원리는 이해하고 논리도 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. 그런데 몸이 그걸 실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. 그런데 똑바로 치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휘두르면 됩니다. 이렇게 생각되겠죠? 그냥 휘둘러야 돼요.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강제로 힙턴을 한다거나 머리를 뒤로 놔둔다거나 이런 동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냥 백스윙을 들었으면 그냥 팔을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. 팔을 빠르게 내 배를 태워서 지나가잖아요.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바로 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. 아이고 몸을 그냥 지나갔더니 완전히 그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나는 왼쪽으로 감기고 아이고 난리가 나던데.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. 여러분들이 우측으로 날아가는 분들은 뭐 로테이션이 안 돼서 그런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돌리고 어떤 사람은 못 돌리거든요. 이건 여러분들의 스윙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습법이에요.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많이 써먹어요. 이렇게 있으면 그냥 휘둘러 보세요. 그랬을 때 저는 약간의 드로우가 나요. 제 배 라인만 태우면 드로우가 납니다. 이런 걸 그립을 손 댈 필요가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그런데 우측으로 날아가는 분들은 지금 그립이 윗그립이나 뉴트럴 그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런 분들은 그립을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잡습니다. 그런데 돌려잡더라도 손 바닥으로 잡으면 절대로 안 되고 손 가락으로 잡으셔야 돼요. 여기에서 왼 엄지를 갖다가 이렇게 더 돌리는 방향도 괜찮지만 왼손등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. 그러면 그대로 또 배 스윙을 하면 똑바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선생님 저는 치기만 하면 배 스윙 했더니 전부 왼쪽으로 가요. 이런 분들은 훅그립일 경우가 99.9999%예요. 이런 분들은 불편하셔도 이렇게 손을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손등이 덜 보이는 방향으로 돌려서 잡으셔야 됩니다. 잡는 위치는 똑같이 잡으셔도 돼요. 손가락이면 손가락, 손바닥이면 손바닥. 그런데 대체로 손가락으로 잡힐 거예요. 똑같아요. 그런데 그립을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. 내 그립이 지금 오르냐 그르냐는 힙턴에 머리 뒤에 놓는 거에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개입이 되면 그 그립이 오른지 그런지 몰라요. 왜 손 크기, 손 돌아가는 습성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. 그런데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발 붙여놓고 발 떼줘도 되니까 몸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서 배 라인, 배 스윙을 하면서 쳐치기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쳤을 때 지금 어때요? 굉장히 바로 날아가죠? 그러면 저는 이 스윙에 맞는, 바로 칠 수 있는 그립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 손을 돌려서 훅 그립으로 잡고 왼쪽으로 감기는 분들은 빨리 뉴트럴이나 윗그립 쪽으로 돌리면서 그립을 조종하셔야 돼요. 그리고 불편해도 그 그립으로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어떻게? 배 스윙으로 무조건 놓고 빨리 내 배를 태우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약간씩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도는 건 큰 관계 없습니다. 아시겠어요? 항상 센터 쪽으로 몰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약간의 드로, 약간의 페이드 괜찮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립에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똑바로 칠 수 있는, 그리고 몸이 별로 힘들지 않은, 그리고 필드에 나갔을 때도 겁먹지 않는, 왜? 나에겐 배가 있다. 배가 있어. 그래서 딱 보고 배로만 치겠어라고 하면 진짜 방향성에 엄청난 이득, 그리고 비거리에 안정된 확보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 배 스윙의 어떤 오리엔테이션,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텐데, 이건 뭐 저희 이병호 골플랩에 들어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. 잘 치고 싶으시면 저희 멤버십 가입하세요. 한 달만 속아보셔도 되니까 가입을 해보십시오. 멤버십 1부터 체험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멤버십 2로 넘어오셔서, 쉐도우 세계, 정말 이 타석은 지구, 이 바깥쪽은 우주, 모든 걸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대로 구현할 수 있는 쉐도우 스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호 골플랩의 이병호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